2. 4. 자 이런, 양찬이의 브금을 여기서 이제 쓸 때가 되게 많죠. 놀이동산에는 이런 브금들을 써야지 이제 굉장히 멋있어지기때문에 어때요? 느낌 있죠? 느낌 있지 않습니까, 브금들? 하... 브금들 느낌 개쩐다, 지금. 빰빰. 우와! 어떻게 놀이동산에서 이런 노래들이 따! 와, 대박사건. 와우 아 노래 신나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다가도 노래를 여기다가 노래 한 곡을 어허허허허 귀여운 노래 어울리지 않아요 바꿀거에요 오 좋아좋아 아 에버랜드 느낌 나죠? 노래 시작은 아기겠어요 크흐 에버랜드 느낌 나는데? 와우 후 아 에버랜드 느낌 아 길거리에 스피커 효주하면 돼요? 와우 환상의 나름 이 사람으로 와 느낌있다 이거 배경화면도 바꿀 수 있지않나 배경음악? 배경음악 어떻게 바꾸죠? 바깥에서 바꾸나 이거? 와우 딴딴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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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들 미끄럼틀 타거랏 미끄럼틀이나 타 심심하지? 미끄럼틀을 만들어줄게 Us 누가 탈까봐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니깐 음악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대ivesse 아 이거 너무 이치한데? 그래 이런 부분 됐다 자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누리기가 너무 큰데 쓸데없이? 괜찮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이거 배경음악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 저장 한번만 더 저장 저장 덮어씌우기 잠깐만 잠시만 설정 좀 이거를 배경음악 뭘로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배경음악 다시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유튜브 이거 다 그거예요 양차님 브금이라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띠띠띠 안 나오네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거 만들까 음.. 롤러코스터 이제 만들어 가겠지? 제대로? 자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어? 야 이것도 만들자 온 김에 그냥 다 만들어 이 느낌 다 만들어 음.. 물 느낌이니까 파란색으로 파란색 느낌으로 갑니다 그냥 모든걸 파란색으로 아니야 너무 파래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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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짠 어디로 가야될까 음.. 어디서 태우지? 물 쪼개서 태울까? 그래 물 쪼개서 태우자 이번에 물 쪼개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스테이션을 만들거야 자 새로운 놀이기구가 등장합니다 오! 최고의 SF 풍경이래 뭘 했다고? 오! 좀 이쁜데 좀 물 느낌 나고 일단 물 느낌 나 자 이제 트랙을 벌써부터 이렇게 심어줘야죠 트랙 이거 안되네 자 트랙 크아 와우 여러분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빠를 것 같아 놀이기구가 느낌이 오오 좋아좋아 길 좀 넓힐까요? 잠시만요 놀이기구 좀 만들고 어 아이들이 이걸 얼마나 지루해할지 아 일단 인기가 드럽게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린 드럽게 없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자 최대한 높이 자아 이런건 높여줘야돼요 어 뭐야 우리 트랙 이거 했잖아 무제한 자 여기서 한번 꺾어주시구요 어 뭐지? 여러분 이거 트랙 아까 무제한 거 이거 하지 않았어? 잘못했나? 딱 기다려봐 이거 했는데 J A 이거 했는데 왜 안될까요 여기서 얘들아 끝일 줄 알았지? 하지만 일단 앞으로 쭉 갈거야 얘들아 여기서 살짝 내려가는 것 같지? 그래 꿈이야 얘들아 더 올라갈거거든 어 뭐지? 어 잠깐만 왜 안될까요? 높이 제한 해제했는데? 어 야한 켈빈 타이콘3 높.. 높이 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왜 안없어지지? 높이 제한 높이 제한 높이 제한 j o h n w a r d l e y 이거 맞는데? 이게 아닌가? 아 껏다 켜서 그런거라구요? 아 그래? 껏다 켜면 그러면 다시한번 아무 사람을 클릭합니다 야 놀랐지? 더 놀라 너의 이름을 바꿔줄게 놀랐지? 더 놀라게 너의 이름을 바꿉니다 됐어 굿 굿 자 이제 얘들아 너희들을 놀라게 할거야 더욱더 울릴거거든 크아 됐다 오 이거 아니야 좋아 와우 얘들아 어디까지 울릴까? 오케이 와우 얘들아 어때? 에프닝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려줍니다 얘들아 그냥 내려가고 싶지? 하지만 얘들아 꿈이야 내려가지않아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 나도 몰라 자 여기서어 구멍을 뚫 구멍을 하고 얘들아 내려갈거 같지? 구라야 다시 앞으로 갈거야 힛 이제 사람을 빡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들아 내려갈거 같지? 아니 커브야 얘들아 내려갈거 같지? 일자로 갈거야 이제 내려간다 밖이 절대로 안보이게 어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느낌 가전한 가장 안전한 공원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가장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거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보세요 크아 됐다 와우 대박사건 와우 앱 어 크레오링 감사합니다 대박사건 지하 지하까지 얘들아 깜짝 놀랐지? 내가 이걸 이제 열어줄게 여기는 어딜까? 여기는 어딜까? 어두워서 놀랐을거야 어두워서 놀랐을거야 그래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을 다했습니다 아우 반갑다 아침이다 얘들아 아침이야 됐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커브를 이렇게 하고 이거 사람들이 탈겁니다 여기서 이제 좀 쉬라고 천천히 이쪽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회전을 크게 아니야 크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자동완성으로 따악 됐다 크으 됐다 그 다음에 바다 느낌 나게 이건 좀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놀이기구가 좀 대기줄을 길게 멋있게 꾸며매하겠어 어 방금 비행 비상정지했다니 어 누가 토하는 소리 들리는데 저거 이렇게 자 됐다 아니 색깔 별로야 뭘로 해야지 배다 오우 됐구만 어 어 잠시만요 요 카드 잠시 끊겠습니다 뿅 예 수영장탈 관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젠 차량을 물 느낌 나게 바꿀건데 아 뭐야 터널한 조명 노란색 이건 뭐야 이게 뭐지 트랙 트랙이 이거고 이게 뭐야 조명 색깔 다 노란색 여자로 아직 못한다 미안 차량 색상 좋아 좋아 됐다 아 다리에 또 지났어 아 제발 아 다리에 지났어요 차량 수 차량 수 차량 수 는 최대한 많이 넣어야지 이거는 사람이 많이 탈거 같으니까 일단 많이 넣고 이제 엽니다 자 워터파크 느낌 나게 됐다 브금 쩐다 브금이 딱 좋아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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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너무 빠른데 다시 타야지 다시 타야지 죄송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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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생긴 놀이공사 오 간다 간다오 어 얼마나 높을지 기대가 되는데 오오 간다 섹시하다 좀 오우 얘네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네 흔들고 있네 어 윤희님 감사합니다 오오 올라가는 속도가 개빨라요 얘들아 출발해 출발 얘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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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 오 간다 예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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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아 아아아아 라고 할 줄 알았지 구라야 시어정원인 네이어로서 얻어가니깐 나요 구라야 얘들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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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들아 놀라지마 놀라지마 간다 자 간다 오오오 얘들아 여기야 얘들아 여긴가봐 오오 터널이야 흥 떨어지나봐 얘들아 대박사건 구라야 놀랐지 떨어지지 않아 언제까지 올라갈지 나는 몰라 헤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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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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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앗 우아앗 우아 이거 우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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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정말 재밌는 놀이기구였어 그지 얘들아 정말 재밌는 놀이기구였어 하아앗 하아앗 정말 재밌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였다 하아앗 타고싶다 여러분 타고싶지 않습니까? 얘 눈 풀렸네 혹시? 어? 좀 더 눈이 풀린거 같기도 한데 어 되게 놀이기구가 짧네요 생각보다 가자 가자 미소야 미소야 게임제목뭐니 롤러코스터 타이쿠 쓰리 안녕하세요 저희 도착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낚시 낚시코스턴데요 낚시코스터 아 부금이 딱 어울리네 딱 어울려 부금이 딱 좋아 아 부금 딱 좋다 진짜 내려가는 부분 안만들어 이거는 그냥 낚시코스터 낚시코스터 어 이름 정해야지 낚시 정하 이거 이름 정하겠어요 좋아 물고기 아 물고기 물고기 미끄럼틀 너희들은 다 물고기야 낚였거든 미꾸라지 이거는 비행기인 줄 알았지만 접시 TBS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인기시장 인기가 없는데요? 시트를 좀 더 보자 그 체인속도 아멩메인에게 7개 감사합니다 체인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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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지? 어 체인속도 제한 없앨 수 있대 저거 D D A V I D B R A B E N 그 다음에 A A 트랙마차를 줄인대 어 이런거 원래 이렇게 해야되요 이런거를 원래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셀이야? 이름 좀 바꿀게 미안하다 자 자 어 우리 아저씨 공용검사관님 미안해요 아 이거 노리고 이거 없앨까요 여러분? 진짜 개망했는데 이거 그냥 없앨까? 어 미안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노리고 좀 사라지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 왜 울어 울지마 우리 애기가 울어요 이걸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운동은 열심히 했지? 야 괜찮아요 여러분 새로운 노리고를 만들거니까요 당황하지마 지금부터 노리고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 어 어 이게 우리가 방금 했던건가? 어? 독수리오세 만들까? 독수리오세? 독수리오세 만들어야지 여러분 독수리오세를 지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독수리오세 아는사람들이 있나? 지금 독수리오세 독수리오세를 만들겁니다 독수리오세 만듭니다 독수리오세 타는사람 별로 없을거 같애 자 독수리오세 내가 옛날 기억을 살려서 한번 만들어볼께요 제가 여기 살짝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가고 여기서 당황하지마세요 당황하지마세요 여기서 꺾어줍니다 화면 크게 회전해주고 앞으로 간 다음에 독수리오세가 여기서부터 아마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을거야 느낌인데 여기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어 이렇게 독수리오세가 에버랜드에서 제일 무서운 우리 이거중에 하나였는데 자 독수리오세 느낌나게 올려주고 사실 이제 기억이 안나요 이제 마음대로 갈겁니다 자 앞에만 따라할거에요 앞에만 따라해서 이제 여기서 체인은 찰칵! 찰칵은 하지않아요 아직 자 여기서 체인은 풀어줍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주고 당황하지마 요구르트님 감사해요 자 여기서 이제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떨어지는게 그냥 찐따같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뭐야? 이게 뭔 노릉이구요 이거 그냥 미니 롤러코스터인데 장난해? 이거 한번 사진이나 찍어오네 꺾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서 자동완성이나 하자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논리일럴 것 같은데 아 근데 짧고 이거 어린이들을 위한 롤러코스터다 이거는 딱봐도 어린이들을 위한거다 불그님 감사합니다 쓰레기네 이거 한번 타보자 오 간다건다간다 후우! 갑니다어 오우 이거 혼자 타는건가봐 세명여서 타네 누워서 타는 롤러코스터까봐 누워서 누워서 탄다 이거 대박 오오오오 간다 간다 으아 밖에 안 보세요 여러분 떨어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어 멈추는 것 같지만 기분 탓 어 이제 될까? 안될거같은데 백호 큰일났다 됐다 이건 될거야 다시한번 체인속도를 좀만 올려야겠다 체인속도를 17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가자 오 체인조 빨라졌어 빨라졌어 좋아좋아좋아 간다간다간다 오 끊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우 반짝 놀랬어 이리로와 아이고 우리 도둑 우리 아기 아기강아지 도둑 잡지마 간다간다 후우 갑니다 이야 뭐야 이거 노잼이야 노잼 아니, 노잼이 아닐거야 후우 와우 러블딜씨에 저건 아우 이거 흔들흔들 이래 흔들흔들이 와우 와우 흔들흔들이었어 오오오오오오 이거 괜찮은데? 생각보다? 자 이거의 제목은 이 놀이기구 제목 정했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안나와, 이제 뭐야? 어 노래가 안나와 아 어떤 걸로 하지? 그래, 이런 부분 씨어쩌거니 감사해요? 이 누리이브 이름은 덜렁이 덜렁덜렁 아, 이 누리이브는 덜렁덜렁 자,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덜렁 덜렁덜렁 딱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와우 이쁘구려 미안 새벽의 키드넁 감사해요 어, 인기가 다들 많은 것 같아, 놀이기구들이 우리꺼 벌써 900명이나 있네, 우리 놀이동산에 역시 인기쟁이 역시 인기동산이야, 우린 다 됐다 야, 이거 덜렁덜렁 이거 열차 개수